오늘 이후로 3시 간과의 무낙합니다. 일어나주세요. 장아지의 회장은 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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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지의 희망하는 택사수 선수들은 라인업을 힘쓰게 외쳐보세요. 이후로 홍참길 김연수 최은성 오지환 문봉경 문성주 유강남 김연수 성은정 경리 서울의 직구를 향해 달려가자 서울의 직구를 향해 수리한다 서울의 직구를 향해 달려가자 서울의 직구를 향해 수리한다 오지환 씨 하수 오지환 씨 하수 제한 감사합니다.